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 방산이 미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에서 1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 사업 분야의 대미 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하나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두 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 사업 분야 교류 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 NAVSEA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NAVSEA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선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NAVSEA에서 미 해군의 함정 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 함정 획득 기관인 NAVSEA와 함께 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지디나스코, 노퍽 해군 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지디나스코와 노퍽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파나오션의 경우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NAVSEA와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체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신조함정 건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SOS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압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2에서 3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는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희망고사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 권함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lcs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세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특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세 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룡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상황 이뤄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은 전 지구를 작전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 수와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 340척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세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붙하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며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저로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클리어디펜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해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극비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EO 10스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인 PEO 10스가 구축함 및 수륙 양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미 방산 수출에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닫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한국 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한국 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HD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CNN에서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실이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하나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T급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과 건조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에서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 안창호함급과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무려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만 해업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업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의 막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우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업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3과 미군 이지스 정우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로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질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항행에 관한 해상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세력의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 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3량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한 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 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 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매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 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 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이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에서 1만 2천티의 세종대왕 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짬,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건조 수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시간에 예산 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굴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 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두 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네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 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군함의 유지보수의 마로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굴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괭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까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야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야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렌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직곡 1년 만에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야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야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야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럴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야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야오닝함이었습니다. 야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개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렌조 선수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야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야오닝함의 비행가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야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야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야오닝함 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 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재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11수 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 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야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한계 비행대씩 편재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 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류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반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APG-81능 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치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레식 독립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 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과함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구력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어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2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임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또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2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 72전투기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의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며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반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드니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러시아를 향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의무복무를 재도입하기로 논의한 것은 유럽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 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는데요.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 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일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병력 충원보다 훈련 시설 등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감찰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방식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병력의 3분의 1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너도나도 징병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라트비아가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로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폴란드 외무상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폴란드 의회에서 열린 나토 가입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나토 국가 군인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국가들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토 군인들이 정식으로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와 유럽의 전면전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일을 폴란드 외무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폴란드 외무장관의 입에서 이미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국가가 독단적으로 소수병력 파병을 했거나 파병 직전까지 준비 단계를 마쳤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손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확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미 군수 생산 시스템 보강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가운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미국 유럽을 합친 물량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생산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포탄 공장들을 24시간 연중 무휴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군수산업 종사자는 전쟁 이전 200만에서 250만 명 수준에서 현재 3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서 포탄 최소 30만 발을 수입했으며 북한에서도 최소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말까지 매달 포탄 10만 발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생산량의 격차는 고스란히 전선에 반영돼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압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하루 약 1만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사량은 고작 2000발 수준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격전지인 아우디우카를 함락시키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엠밀 에이브럼스 전차 F-16 전투기 등 여러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누가 포탄을 더 많이 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의 고위관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최대 이슈는 탄약이다. 러시아가 포탄 생산의 강점을 통해 전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유럽 각국은 부족한 포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나섰고 독일은 연간 약 20만발의 포탄을 생산할 새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건설해 연간 수십만발의 155호 포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랜 세월 전쟁이 없었던 유럽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녹슬대로 녹슬어서 즉시 대규모 물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상황도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지성 돌격과 전선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병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까지 끌고 가 병력으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에 억류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인도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펀자부주 출신의 인도인 20대 남성들은 지난 1월 14일 정교의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12월 27일 러시아 땅을 밟았다가 러시아 인근 벨라루스에서 갑자기 불법 입국, 혐의로 러시아 경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찰은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불법 입국과 관련해 징역 10년형을 받지 않는 대신 러시아군의 입대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 남성들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으며 이후 군복으로 추정되는 외투를 입은 채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편 러시아에 억류된 인도 남성들의 가족들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아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소가 강제 입대한 인도인이 최소 2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부 인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갔다가 후방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강제로 최전선에 보내졌으며 이들 인도인들은 대부분은 고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러시아군의 말에 속은 가난한 청년들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한국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수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155포탄을 연 150만 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관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지원에 동참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나토의 고위급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을 방문해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 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수입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 쳐도 소용없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E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7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작업기간과 비용을 늘려잡습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시기니 아무리 급해도 포탄은 제때에 공급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나토의 고위급들이 찾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육군대장이 나토 동맹작전사령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나토 정책기획관도 방안해 한국에서의 군수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갔는데요.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제 유럽연합마저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